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한의원 허준입니다 추석 연휴에도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우리 두산의 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거래대금은 1000억 정도 나왔고요 2.5%로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밑에 하단 박스권을 살짝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관련주 몇 개만 같이 볼게요 우리 기술 마찬가지로 단기 박스권 돌파를 했고요 또 최근에는 보성 파워택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한가 가고 나서 지난 금요일에는 4%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원전 관련주들이 슬슬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국내 원전 두기를 진행을 하게 됐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한울 3억이 4억이 11조 7천억짜리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는데 이게 8년 만에 허가를 받은 만큼 지금 상당히 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번에 주주총회도 어차피 무산이 됐고요 또 분할 합병도 전부 다 무기한 연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거 호재밖에 없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호재가 남아있지만 아직은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오진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추석을 앞두고 우리가 5일이라는 시간 동안 연휴를 보내게 됐잖아요 원래 추석 전에는 연휴 때문에 매수세가 많이 붙지 않습니다 이 5일 동안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매수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저는 추석이 끝나고 나면 어차피 이제 FOMC 회의가 곧 열릴 거잖아요 현지 시간 9월 17일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는 9월 18일 추석이 끝나는 마지막 날 소식이 들릴 거로 보이고 금리도 내릴 거고 또 경기 침체도 결국 잡힐 거고요 다시 매수세가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비 매수자들 사고 싶은데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좀 돌아오면 주가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소식을 보면서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영상이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조금이라도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볼게요 두 개, 세 개를 좀 볼 텐데 세계 최고 원전 건설 능력을 믿을 수밖에 라고 되어 있어요 9월 23일 지난 금요일 저녁 때쯤에 나온 소식이고요 보시면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극적으로 부활한 신한울 3호기 4호기다 제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포함된 원전은 일찌감치 건설을 위한 준비를 발빠르게 진행해 왔다 라고 되어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난해 한수원과 주기기 공급지 계약 체계로 곧바로 제작에 착수를 했으며 역시 같은 시기에 본격적인 건설에 앞서 털을 다지는 부지정지 공사를 했다 그러면 목이 자꾸 잠기네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만 좀 더 볼게요 이번 원전 산업계 및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부러울 것이라는 기대감 또 원전이 그동안 등한시 됐었는데 앞으로 원전을 좀 더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들 또 세계에서 인정받은 우리나라의 건설 능력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됐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대한 발빠르게 진행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는 건설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수가 들어갔다 신한울 3호기 4호기 이렇게 부지정경 사진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를 우린 보셔야 되요 이 부분 여기 보시면 8년 만에 원전 건설 재계 K원전 부발로 이어져야 된다 인공지능 전력 수요가 커져서 원전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생태계 붕괴 초래했는데 더 이상 발목을 잡지 말아야 된다 사실 정치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전 정부는 전 세계가 그랬습니다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도 그랬고요 유럽도 탈원전 해야 된다 전 세계 선진국들이 대부분 다 원전에서 떠나겠다고 발표한 시기였기 때문에 누굴 탓할 그런 문제는 좀 아닌 걸로 보이고 중요한 내용이 좀 있는데 일단 8년 만에 허가를 받았죠 그래서 발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제일 밑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동안 스토리는 알겠고 이 부분 보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도 신규 원전의 건설 중단 원전 대가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재가동인데 대가동이 잘못 나왔네요 심지어 탈원전 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던 프랑스마저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전력 확충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신규 원전으로 유턴하고 있다고 나와있죠 프랑스는 2050년까지 신규 원전 14개를 짓는다 물론 먼 미래이긴 합니다만 원전은 두 개씩 세트로 짓는데 하나 짓는데 10년씩 걸려요 종중행인 영국도 8개로 3개 짓고 제일 중요한 거 세계에서 운영 중인 원전은 439기인데 지금 64기가 건설 중이고요 88기는 건설 계획이 확정이 됐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우리도 원전 추가 건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원전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분야다 얼마 전 체코와 아랍에미레이트 원전을 수출했죠 K원전 르네상스를 이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64기를 건설 중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88기가 건설 계획이 확정됐다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 중에 우리가 얼마큼 먹을 수 있을까요? 저는 상당히 많이 받을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미 프랑스의 EDF는 우리 상대가 안됩니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자꾸 웨스팅 자꾸 딴지를 거는 이유도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팀코리아 너네 이거 수출하려면 우리의 허가를 받아야 돼 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즉 나눠먹자 라고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좀 드렸었죠 어차피 체코 원전은 팀코리아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팀코리아가 못한다고 해서 웨스팅하우스가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판을 엎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득이 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나눠먹기를 하면 앞으로 88기가 더 나올 거 아니에요 이 88기를 팀코리아가 상당 부분 먹을 텐데 이거를 다 나눠먹자 우리는 쉽게 말하면 우리 설비를 써줘 너네 다 먹지 마 잘 됐어요 차라리 미국하고 같이 팀을 먹고 동맹을 맺고 많은 수주를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워낙 강대국이기도 하고요 또 프랑스랑 다른 기타 유럽 국가들을 상대하기에는 기술은 우리가 뛰어난데 인지도 면에서 사실 미국 쪽에 표현을 안 들 수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많은 수주를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88기가 건설 계획이 확정이 됐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국내도 이제 본격 착수가 들어갔고 앞으로 나올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 속에서 이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돌발 악재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위로를 좀 드리고 싶고요 위로와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위로와 희망 꼭 기억을 해주셔서 갈 수 있다 지금 호재가 너무 많다 제가 맨날 왜 이 사람 똑같은 말 해? 맨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매일매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88기가 기다리고 있고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우리 팀코리아가 합니다 미스틱하우스 껴서 안 끼면 더 좋겠죠 근데 어떡하겠어요 얘네들이 껴달라는데 자꾸 딴지 걸고 소송 걸고 그러면 판 엎어지는 것보다 이게 낫습니다 더 많이 먹으면 되잖아요 어차피 이쪽에서 이제 설비랑 장비 좀 받아오면 되는 거고 혼자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지금 힘든 시기 다 왔잖아요 이번에 지배구조 개편도 무기한 연기가 됐으니까 조급해 하지 말자고요 더 이상 나온 악재가 있을까요? 이 박시일가가 또 헛소리하면 제가 방송이지만 쌍욕을 한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일단 무기한 연장이 됐으니까 당분간에 뭐 이렇게 나올 건 없을 거로 보이고 계속 수주권이 늘어날 거니까요 꼭 꼭 잘 홀딩을 하셔서 매도하지 마시고 잘 보유해 주시기 바랄게요 물량을 잘 간수하자 마음 흔들리지 말자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다치실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자 이렇게 해서 두산의 너빌리티의 좋은 내용들 좀 알아봤고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앞으로 나올 게 많다 시나누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기술이 진짜 뛰어나다 전세계 탑급이다 이 부분만 기억을 해 주시다면 결국에는 갑니다 자 저 허중과 함께 대응하실 분들은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실시간 대응 전략, 타점, 목표가 모두 공유를 좀 드리고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부분이거든요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좀 바라고요 자 기다리는 동안 우리 월급 독립 프로젝트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무료입니다 제가 매일매일 시장 주도주 두 종목씩을 드릴 거예요 9시부터 10시까지 매일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돈 받지 않고 지난 금요일에는 대봉 LS로 좀 수익을 냈습니다 분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을 보면 장 초반에 이렇게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동반이 좀 됐었고요 이런 눌림 구간, 이런 눌림 공간을 공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4%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 고점까지는 한 3%, 4%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수익을 좀 내드리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하루에 3%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3%보다 더 날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수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 한 달 동안 매매를 함께 하신다면 누적 수익이 60%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500만 원으로 시작을 할 경우 한 달이 지나면 800이 되고요 800을 재투자하면 1200이 되고 1200을 재투자하면 2000, 2000을 재투자하면 3000 마지막 5000만 원까지 좀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함께 하실 분 여기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5904-8935번 복리 복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던 단기 매매를 하던 사실 이 방법은 똑같아요 자 오늘의 주도주를 공략을 하는 것과 자 시장에도 항상 주도 테마라는 게 나옵니다 최근에는 바이오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또 얼마 전에는 완전히 강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주도 테마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자 이거를 긴 흐름으로 보냐 짧은 흐름으로 보냐 이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초보자도 할 수 있게끔 다 안내를 드릴 거예요 자 대봉 LS 매수가 10,000원 매도가 10,300원 이런 식으로 매수매도 버튼만 누르면 할 수 있도록 다 안내를 드릴 거고요 우리 궁극적인 목표는 여기 독립입니다 독립 자 저와 함께 6개월에서 1년 정도 함께 하시다 보면 이 주도주를 구분하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눈이 있으면 경제적인 자유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전부 무료입니다 저는 돈 안 주셔도 돼요 어차피 매매로 벌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왜 경제적인 자유냐 저는 이제 노후 생활을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언젠가는 이제 근로소득이 없어지고 노후 생활을 맞이하게 될 텐데 자 5천만원으로 하루에 3%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이게 150만원이에요 자 그럼 제가 이 주도주를 고를 줄 아는 돈이 있고 매일매일 3%의 수익을 내고 있으면 매일매일 150만원씩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제가 이 주도주 매매법을 완성하는데 4년이라는 시간이 좀 걸렸고요 저는 많이 걸렸죠 근데 제가 이 방법을 제 지인들한테 공유를 했더니 이 사람들은 6개월에서 1년 만에 자리를 잡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재능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주식이 특히 단기 매매는 재능이 없어요 재능이 없고 많이 깨지고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매매일지를 쓰고 해야지 알 수가 있는 건데 제가 이렇게 이루고 났더니 제 지인들은 더 빨리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초보여도 상관없고 나이가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저와 함께 허준과 함께 경제적인 자유를 원하시는 분은 꼭 참여하셔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제가 도움드려서 잘 안된 분이 거의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 끝까지 끈기를 갖고 하신다면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좀 더 편안한 노후생활 좀 더 안정적인 노후생활 그리고 우리 생활자금, 여유자금 가끔씩 들어가는 목돈 이런 정도는 충분히 다 해결할 수가 있고 제가 만들어 드릴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우리 월급돈이 프로젝트 주식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복리 남겨주셔서 꼭 도움받으시길 바라고요 또 제가 이제 추석 끝나고 슈팅 나올 종목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제가 9월 10일에 미국 대선 TV 토론회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끝나고 나면 어느 한쪽의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올라간 지지율의 후보자 이 관련주가 급등을 할 거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바이오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이 구간이었고요 지난 화요일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SK이터닉스가 상한가를 좀 갔죠 이런 식으로 일정이 있는데 대부분 관심이 없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9월 둘째 주가 아니고 추석 끝나고입니다 추석 끝나고 미국 대선으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안내를 드릴 건데요 목표 수익률은 30%, 50% 이브날로 매도를 할 거고 천만원을 투자했을 때 500만원 이상은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번호는 동일합니다 010-5904-8931번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내용 다 정리해서 바로 매수할 수 있게끔 안내를 드릴 거예요 우리 계좌에 혹시 마이너스 20% 이런 종목이 있으시다면 마이너스 30% 저는 전부를 다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려우시면 절반이라도 절반이라도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종목을 좀 교체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허준과 함께 꼭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연휴에도 열심히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급등주나 무료 프로젝트 마찬가지로 다 무료입니다 부담없이 연락 주시길 바라고 연락을 주셔야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영상만 보고 계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꼭 신청을 하셔서 주식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4년이라는 시간도 많이 고생을 했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다를 겁니다 정말 소중한 자금 우리의 소중한 노후생활 소중한 우리의 현금 정말 아끼고 아끼고 또 아끼서 정말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함께 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한감입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소중한 시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추석 이후에 또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